어 이에 이십사 오늘부터 애플 앱에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것 쭉 정리하네요 봄이에요 봄이니? 봄이 아니다 무슨 계절입니까? what season? 이걸 알죠?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 묻기 What season is it? 무슨 색깔입니까? What color is it? 무슨 책입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처럼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홈이라서 아버지께서 가볼까요? 하이킹 어떻게 쓰더라? 그 다음에 봄이에요 매우 덥습니다 여름에 매우 더워요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오케이, 그래서 혹시 언제 매우 더운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지 In the summ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라 생각해요? When Oh, is it Very hot 그렇죠 언제 엄청 더운가요? When is it very hot 했더니 대답이 It is very hot 언제 In the summer 이렇게 된 거예요 In the summer 무슨 뜻이니까 여름에 낮추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en is it very hot When is it very hot It is very hot In summer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고 있네요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오케이 여름에 할만한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It's a setting 어떻게 쓰더라 S-U-I S-W-I 아직도 안 되니, 지우야?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자리를 옮겨봐 선생님이 재시작 해야 되겠다 오케이 쉬밍이 잘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남자 형제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네요 오케이 왓칭 어떻게 쓰죠? 그렇죠 왓칭의 뜻은 뭐예요? 보다 왓칭의 뜻은? 보는 중에 어떠시니까? 그는 보는 중이다 이제 왓칭 무엇을 무대에 쌓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나나요? 오 왓칭 왓 그 다음에 애를 묻는 말 만들면 되는 거죠 왓칭 그는 뭐 보고 있어요? 왓 이즈이 왓칭 그랬더니 그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 중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하는 중이니? 왓 이즈이 왓칭 영화보고 있어요 왓칭 마이 브라더 이즈이 왓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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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가을입니다 그렇죠 오람 어떻게 쓰죠? 그렇죠 오람 어떻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인디오람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언제 바람이 붑니까? 오케이 여기 이즈이 보이죠? 여기는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인디오람은 무슨 뜻이니까? 낫듯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바람들이 가을에 여기 문표를 왜 해놨지? 여름 인디 이렇게 묻고 답하는 말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가을에 할 만한 일입니다 가을에는 할로윈데이가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기너가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we are having dinner 그렇죠 we are having dinner 저녁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먹는지 디너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근데 너희들로 바꿔야죠 우리는 너희들은 무엇을 묻는다고 그래서 what are you having 그래서 너희들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having? 우리 저녁 먹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뭐 먹는 중이니? 물을 수도 있고 무엇을 하는 중이니? 그래서 너희들 뭐하고 있어?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을 수도 what are you doing? we are having dinner 뭐하고 있니? 저녁 먹고 있어 비동차로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뭐 할로윈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뭐 무라구 뮴 뉴 뉴 뉴 뉴 뉴 뉴 뉴 코스튬 어떻게 써요? CU M M E 어, 코튬 됐네요. 코스튬. S 소리가 빠졌네요. 아깝네요. 잘 했습니다. 오케이. 네. 겨울 얘기합니다. 겨울엔 엄청 추워요.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en? 그렇죠. When is it very cold? In the winter. 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계속해서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하니까 하다씨에 다 ING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B 동사도 들어있습니다.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We exchange presents too. 뭐라고요? We exchange presents too. We exchange presents too. 오케이. 그래서 exchange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Exchange 무슨 뜻이고, 무슨 C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선물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물론 끝에는 to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별 거 아니니까 빼고요. 오케이. 그래서 present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질문이 뭐가 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가 되겠죠? 그래서 presen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자,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죠? 문장 하나 씌고 안에 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는 뭐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are you가 아니고 what do you라고 해야 되겠죠? what do you exchange? we exchange presents. 됐습니까? 이거 하나씩 들어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do 들어있으니까 do you exchan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겨울이 나서 눈이 내립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it knows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 씌고 안에 뭐 들어 있어요?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it doesn't snow.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it snow?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눈이 내리니? 하고 싶으면 when does it snow? 눈 내립니다. it snows.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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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inter. 그렇죠. 됐습니까? 눈 언제 내려요? when does it snow? 그랬더니 겨울에 눈 내리지 됐습니까? 이거는 하다 씨 더 들어있는 걸로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 신고,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다 맞았네요. 스펠링, 말하기 테스트에도 잘했고요. 전번에 조금 헷갈렸던 exchange나 presence 같은 거라든지 wearing도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perfect 준비되어